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찬양도 많고 또 보통 교회들이 1년에 한두 번 외부 강사를 모셔서 하는 집회를 부흥회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부흥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개인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흥을 갈망하는 이 부흥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의미 깊은 용어인데요 그런데 참 의외인 것은 이렇게 많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갈망하는데도 정작 이 부흥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교역자에게도 물어보고 제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또 몇몇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서 부흥이 뭡니까? 또 당신은 뭐가 부흥이라고 생각해? 제가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물었더니 의외로 이렇게 자신 있게 부흥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명쾌하게 대답하는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흥을 알고 계세요? 뭐가 부흥이에요? 참 이게 의외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독교 신앙의 부흥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대부분의 경우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이 부흥이 숫자적인 성장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분당우리교회를 개최하고 나니까 저를 아끼는 선배 목사님이나 주변에 아는 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하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요즘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교회는 좀 성장했습니까? 혹은 교회는 좀 부흥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 몇 명 모이다가 지금은 좀 늘어가지고 몇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돌아오는 대답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이 성장했네요? 이러는 분도 계시고요 많이 부흥했네요?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하고 부흥한 것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도 종종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후배들 중에 교회를 개척한 후배 목사님이 있으면 저도 이제 간혹 묻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좀 성장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도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똑같은 대답인데요 30명으로 시작해서 1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세요 이때도 이제 숫적인 성장하고 부흥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흥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데 이 부흥이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로마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애에 가장 마음이 쓰이고 잘했으면 하는 설교가 이 로마설 설교인데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성도님들이 부흥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이 로마설을 설교하면 이게 잘못된 개념이나 생각들이 더 심화가 될 텐데 제가 새해를 맞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시리즈로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주 동안 부흥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로마설에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부흥과 관련한 설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는 제일 첫 시간에 이 부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 부흥 하는데 뭐가 부흥이냐 이걸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에 본문으로 하박국 3장 2절을 부흥에 말씀을 전하는 포인트로 본문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부흥에 관한 첫 설교에 하박국 3장 2절을 본문으로 택했는가 하면 한글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한 곳 그게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요호하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요호하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유일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선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어떤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의문과 의혹과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섭섭해하면서 항변하는 내용이 뭔가 보니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악이 난무하던 시대예요 불의가 난무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웃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어 즐기는 자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 사회가 너무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을 방치해 주십니까? 그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좀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타락한 유다 민족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답을 얻어서 시원한 게 아니고 더 혼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 민족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하박국 선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묘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한 사람을 일으켰나니 또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오 또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게 지금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묘사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더 악한 존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니까 13절입니다 죽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아, 이 하박국 선지의 항변이네요 죽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더 큰 악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민족을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시는가 하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좀 더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 유다 백성은 심판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민족을 징계하겠지만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 바벨론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기다려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1장 2장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마음 또 섭섭한 마음 또 이해가 안 되는 현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렇다가 하박국 3장 오늘 본문 2절로 넘어가면 이 하박국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또 회의를 느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흔쾌한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게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기억하시고 이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맨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부탁에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기 나오는 소문은 이 원어로 보면 업적, 명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깨우쳐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의미로 이 소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그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가난에 입생했을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러분 뭐가 부흥인지 아십니까? 부흥의 첫 단추는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혹,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혼간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이 마음들이 풀려지면서 흔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부흥과 관련한 몇 가지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게 무엇이냐 첫째,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카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라이브 그러니까 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문맥적으로 지금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이 탄원하고 노래하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박국이 뭘 알았습니까? 자기 조국 남유다가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바벨론이라는 그 포악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징계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예요 뭐가 부흥이라고요? 그냥 감기 좀 걸렸는데 하나님 부흥케 하소서 이거는 문맥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척했더니 숫자가 30명으로 시작해서 100명으로 늘어났다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부흥이란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 본문 부흥으로 번역된 이 카야라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데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한기상 17장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 지라 여기 살아난 지라가 오늘 본문에서 부흥으로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카야예요 죽은 애가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본문에 사용하는 카야 암호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살리라 이게 카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부흥으로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 다음 6절 너희는 여호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카야 오늘 본문에서 부흥으로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예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여기 살리라 이게 카야 오늘 본문에서 부흥으로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흥 이 카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카야라는 이 단어예요 구약에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야마 죽은 것 같은 상태 이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이게 카야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알고 계시죠? 오늘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교회들은요 그냥 독감 걸려가지고 기침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선입견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교회라 그러면 이제 그 저질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들을 보고 하여튼 저 저질들 저 사기꾼 같은 것들 말만 살아있는 것들 이런 이미지가 고착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요 여러분 한두 교회가 각성하고 한두 교회가 정신 차린다고 이 나라 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제 희망 없습니다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진짜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흥이 뭐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죽은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노력해도 안 된다 끝이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 중에 밤사경 3주 전에 우리 나눈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풍랑은 어떻게 보려고 내가 가진 기술, 노하우 다 썼지만 이제 내 실력으로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없다 이걸 자각하는 순간이 밤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시작이 된다면 밤사경은 부흥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부부관계가 좀 안 좋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자주 싸우고 그건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되는 일이에요 부흥이 필요한 가정은요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난 거예요 이혼하는 거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남자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 아들이 이 세상 가치관이 쩔어 가지고 이 아들이 변화되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부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렇게 막 그냥 막 갖다 붙이면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감히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면 이 말을 저는 못합니다 사람 좀 모이면 그 부흥입니까? 숫자 늘어나면 부흥입니까? 양적으로 성장한 거를 부흥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여기저기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지만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희석이야 왕 다 아시죠? 자기가 죽게 된 상황임을 알고는 눈물로 부르짖는 애절한 장면이 이사야 38장 16제로 나오는데요 이 희석이야의 마음을 좀 느끼면서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희석이야의 마음을 아세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 희석이야의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은 알고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어지간하면 이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희석이야의 눈물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기 나오는 살려주옵소서 이게 카야 오늘 본문에서 부흥으로 번역한 그 단어예요 여러분 누가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쏟고 살았다는 거 겉은 내가 멀쩡하기 때문에 월급도 많고 이만하면 집도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애들도 쑥쑥 알아서 대학 잘 가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가서 사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어디라도 내가 여행 다닐 수 있고 난 이걸 지금까지 잘 사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어느 날 희석이야와 같은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이 배부른 돼지로 살았구나 내가 내가 이 배부른 돼지로 사는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착각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저 브랜드에 있는 비싼 옷은 내가 사주고 용돈은 엄청나게 줬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이 지금 다 죽어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지금 내가 배부른 돼지로 기르고 있구나 이거를 절망하며 자각하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게 부흥이에요 저는 이 구절 앞에 너무 많은 찔림을 봤습니다 그 들어보기에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고 이름 알려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거의 별로 없고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깊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희석이야처럼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워낙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자각을 하게 되는 상태 이게 부흥을 꿈꾸는 상태예요 여러분 심령에 부흥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이 부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공허함 다 누리고 사는데 자려고 누우면 뭔지 마음이 불안하고 꼭 들통날 뭐가 있을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게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가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흥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이 주도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그 부흥을 주도하느냐 인간이 주도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하게 없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는 주의 일을 수년에 행하라는 이 주의 일이 뭐냐 이 구절을 아시려면요 하박국 1장 5절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지금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은 1장에서 2장에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이 타락한 유다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바벨론도 징계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주도하느냐는 이 주도성의 문제라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누가 주도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지난 2007년도에요 평양 대부흥 100주년 참 가슴이 아파요 기억나시죠? 10년 전에 온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모든 교단이 그래가지고 상암 경기장에 막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부흥 부흥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그 해에 평양 대부흥이 구현이 됐습니까? 구현이 안 된 정도가 아니고요 그 부흥을 부러지던 2007년부터 이 밑거름 털에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지고 존경받던 교회가 저렇게 쓰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부흥을 그렇게 갈망했는데 제자리에 있게 두시는 게 아니라 더 미끄러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2007년 평양 100주년 대부흥을 생각하는데요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니요 제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주도성을 건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집회하고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면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저는 자성을 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주도성은 하나님에게 계시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뭐냐?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가 이 분당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좌지우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까불지 않고 인간의 자리,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순장님들은 타락방에서 너무 과도하게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가장은 자기의 실력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주도권을 반납해드리는 거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베토로가 물 위를 걷는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토로가 물 위를 걷는 그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더라 베토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건 다 기억하는데 이 결론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에 베토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일을 통하여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 앞에 베토로는 가정법을 붙여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런 나약한 고백을 했던 베토로의 신앙 고백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알고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바뀌게 만드는 핵심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제 설교를 들으시려면요 제 설교에 위험스러운 두 가지 전제를 꼭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저는 제 설교에 뭐 좀 위험한 게 있다 많이 지금 자각하고 또 각성하는 중이에요 첫째로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려면 무슨 전제가 필요하면 저는 이제 이 설교라는 거는 뭐 책에 나오는 어떤 어떤 학자가 연구한 거를 인용해가지고 설교하고 주석을 보고 인용하고 이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뭐 예화집을 뒤져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뭐 통나무집에서 어떻게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뭐 리빙스톤이 뭐 어쩌고 이런 예화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힘 있는 설교는 그 설교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그 설교자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맛보는 이것을 설교할 때 가장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화집 뒤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제 마음에 자꾸 무슨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면 이게 여러분 이 전제를 가지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은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그래서 이 결론이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이런 결론은 안 나고 이야 이 천수 목사님 저 대단하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현상적으로 제가 이걸 요즘 많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증이라는 게 그렇듯이요 자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고 보면 거기에 자꾸 과장이 들어가기가 쉽고 거기에 자기 자랑이 들어갈 위험이 제 설교에도 분명히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는 중에 제가 지금 이 설교 패턴을 바꿔볼까 그래서 이제 막 리빙스톤 얘기도 하고 링컨이 통나무 쪽에다가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것도 제가 좀 하면서 설교해 볼까 제가 여러분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어야 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게 설교예요 그런가 하면 제 설교에서 여러분이 두 번째 전제를 갖고 들어야 되는 게 뭐냐 저는 이 로마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복음 주님의 십자가 이 바탕에 두고 야고보서적으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 설교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로마스적인 복음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닥에 있지 않으면 제 설교가 도덕적으로 흘러버리면 이거 설교가 아니에요 결론 거짓말하지 말고 잘 삽시다 시간 약속 잘 지키면서 삽시다 부부 간에 친하게 잘 지내세요 이거 설교가 아니고 강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실 때 항상 설교 밑바닥에는 뭡니까? 십자가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게 흐려지면 제 설교는요 이건 정말 위험한 설교예요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한 말을 기억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또 제 설교, 또 저의 삶 모든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은 마태부금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보금이 여러분 삶을 견인하는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요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한 놈들은 여전히 악하고 착취하는 놈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불이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박국이 어떻게 3장 2절과 같은 이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박국의 그 암울하고 어두운 마음이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로 바뀌지게 되었느냐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은 가장 강력한 부엉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기대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 이 말씀의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전히 무화과 나무가 이번에도 농사가 안 됐는데 여전히 지금 감남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양이 우리에 가보니까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희망을 노려야 할 수 있느냐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게요 너무너무 이 생활의 변화도 주고 편리해졌지만 저는요 이 핸드폰을 만든 정말 그 아저씨를 난 별로 안 좋아해요 돌아가신 그분 아이폰 만드신 분 스티브 잡스 이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대학 시절 이럴 때 그 어느 여학생하고 7시에 종도서적 앞에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하철 사고가 나가지고 차 안에서 2시간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전화해서 오늘 약속 안 되겠다 헤어지자 그때는요 연락할 길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러는데 그 여학생이 2시간 뒤에 갔는데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에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게 그게 우리 시대 아닙니까 찬수신은 반드시 온다 찬수신은 식은치 않은 남자다 그 확신이 있으면 2시간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가지고요 5분 딱 지나고 이 인간 또 펑크 났네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 아닙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 내내 그렇게 추웠다가 딱 주일날 영상 5도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밤부터 또 혹한이 온답니다 내일 더 춥대요 내일은 영하 십몇 도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일기예보를 확인하면서 그 내일은 영하 십몇 도로 내려간다는 그 기사를 보면 확 들었던 게 내일 엄청 춥겠구나라는 그 생각과 동시에 그러나 봄은 온다 암만 추워도 봄은 곧 온다 이게 기다림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어제로서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휴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신대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 이걸 몰아서 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어제 거를 못 봤는데요 아끼면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모 정치가가 SNS에다가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글을 올렸댑니다 쌍문동 지하방에서도 서울대에 갈 수 있고 주인집과 전셋집 아이들이 열등감 없이 어울리고 나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드라마래서 계속 좋았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딱 제 마음이 여러분 왜 많은 국민들이 이 드라마를 그렇게 열광하겠습니까? 그런 시질이 있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지하탄 감방에서도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 너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이 꿈 이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갖게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 꿈을 다 밟아버린 시대예요 개천에서 용 죽어도 안 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이 좌절감으로 상처받은 이 나라 이 국민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울고 대리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주인집이라고 있다고 유세 떨지 않고 그 새들어서 안다고 눈치 보고 비굴하지 않고 부잣집에나 가난한 집에나 같이 어울러 하나가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먹는 장면 이웃하고 뭐에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거든요 있는 자 없는 자 장애인 비장애인 슬워 울어져서 저는 정치가가 그런 글을 썼다지만 저는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생각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조금만 어리숙하다 그러면 그냥 등골을 빼먹으려고 달려들고 연세되신 어른들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불이하고 악한 것들이 설쳐대고 하느님의 사람들은 여기 가도 저기가도 우울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하루가 멀다고 들으며 살아가는 저지만요 저는 쌍문동에 그 가난한 동네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게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세요? 그 나라를 꿈꾸시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암송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 3장 2절 이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묵상하세요 써보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내 삶에 부엉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부엉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희망이 없는데 죽은 것 같은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오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산들이 우리 손뼉 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며 부엉을 꿈꾸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 내리라 언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돌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언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건되리라 사막이 나건되리라 여러분 한 번 내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좀 생각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제가 아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광략길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어야 되는 것이 가난인 것처럼 여러분이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받고 아픈 일이 많은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죽은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니 사자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불고 어린 귀들 함께 뒤불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니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다건됩니다 아멘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은 것 같은 현실이지만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보면 악한 눈빛이 덕세하는 하나님 눈을 들어보면 여리고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대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자들이 어린 양반 뒤돌고 독사구려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버지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기대하면서 부흥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1번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그래서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쇄하지 않네 영원히 쇄하지 않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보라크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내 삶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부흥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